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 특산물빵 28가지 지역마다 어떤 빵이 유명한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 완도 전복빵 두 번째, 원주 복숭아빵 세 번째, 논산딸기빵 네 번째, 여수 동백빵 다섯 번째, 전주비빔빵 여섯 번째, 강화 쑥타르트 일곱 번째, 대구 야프리카빵 여덟 번째, 강릉 육족 마늘빵 아홉 번째, 안동 사과빵 열 번째, 양평 드물머리 연 핫도그 열 한 번째, 울릉도 오징어 먹물빵 열 두 번째, 제주도 제주 돌빵 열 세 번째, 성주 참외빵 열 세 번째, 성주 참외빵 열 네 번째, 속초 치즈 단풍빵 열 다섯 번째, 울진 대개빵 열 여섯 번째, 춘천 감자빵 열 일곱 번째, 진해 벚꽃빵 열 여덟 번째, 제주 문어빵 열 아홉 번째, 속초 봉구레드 스물번째, 울산 고래빵 스물번째, 울산 고래빵 스물번째, 전주 한옥빵 스물두번째, 횡성 한옥빵 스물네번째, 횡성 한옥빵 스물네번째, 안동 하회탈빵 스물네번째, 울산 간절고태빵 스물네번째, 통영 꿀빵 스물네번째, 해남 고구마빵 스물네번째, 광주 펭귄빵 스물네번째, 경주 황금 10원빵 스물네번째, 경주 황금 10원빵 이렇게 지역마다 특산물 빵이 있는 걸 처음 알았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빵에 진심인 게 너무 느껴져요 꿀빵 빼고는 저는 다 처음 들어봐서 한 번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먹어보시면 되세요 오늘은 지역 특산물 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맛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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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